학원보그마협의회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기독대학생의 숫자가 지난 2012년 조사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김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 1,299명을 대상으로 학원보그마협의회가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현재 믿고 있는 종교로 개신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지난 2012년 조사보다 2.2% 줄어든 15%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무종교대학생은 67.7%로 지난 조사보다 1% 늘어났습니다. 학복협은 신앙생활의 회의와 교회의 비도덕성, 교회의 배타성 등의 순으로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의 속도가 5년 전에 비해 가속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세주를 영접했다는 응답은 52.9%로 2012년과 비교하면 10.9% 1.1% 하락했습니다. 일주일간 성경읽기와 개인기도에 사용하는 시간은 성경읽기 24분, 기도 31분, 지난 2012년 조사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개신교 학생 중 현재 교회를 출석하는 비율은 71.1%로 나머지 28.3%는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응답했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주일 헌금에 대한 견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은 대체로 3, 4학년 학생층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